이제는 벨로가 향사는 예능 퀴즈쇼입니다 제이호사람 questi 한 사람지 오케이 시민이와 형국이 첫 번째,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겼다. 아,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지, 또. 아니, 못해. 타이고. 군단. 19만. 정답. 시들뻬. 시드니. 배드민턴. 소설가. 정답. 저희는 김태형 보유국입니다. 신나이 성공. 이리온, 이리온. 백가방 메고와. 경찰차도 다 핑퇴. 아미 여러분. 1360, 244. 사투리 퀴즈. 오케이, 사투리 퀴즈. 아, 이거는. 치솔 다 해볼게. 이거 좀 막 아꼈다. 아, 진짜? 한국의 네 번째 광역시. 광주. 포도시. 진주. 광주. 포도시. 진주. 광주야, 아이가. 어, 아빠. 전라도 사투리에서 자물시다가 뭐야, 자물시다? 자물시다? 어. 자물시다? 자물시다? 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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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1초 듣고 노래 마치기 1초 듣고 아 이거 나 진짜 못해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런 거 항상 희철이 형님이 진짜 잘하잖아 옛날 거 다 나 다 맞추잖아요 일단은 인스트 듣고 노래 마치기 하겠습니다 한 번에 저의 노래예요 섞여있습니다 섞여있어요 이거 잘못한다 나 노래 잘 모르니까 나도 잘 몰라 나 노래 몰라 옛날 노래 해야지 그러면 인스트면 갑니다 첫 번째 주인애 형님 주인애 형국이 주인애 형국이 저예요? 잠시 아 이거 걸걸 두 번째 무대 하나 둘 셋 형국이 하나 둘 셋 주민애 형국이 주민애 형국이 아 저 할게요 스트레이 골드 스트레이 골드 맞어 이거야 이거 어? 하나 둘 셋 파이팅 스트레이 골드 우리 함께 했잖아 하나 둘 셋 파이팅 브라운 아이치 가지마 가지마 우와 레전드 맞아 디디 파이팅 모스틱은 아니예요? 우리 함께 했잖아 내 사랑을 가져가 오오오 땀빵 잠깐만 갑자기 우리나라 우리 노래에다 넘어간다고? 이거 어떻게 맞춰나 이걸? 와 홍삼 어디지? 우리 노래도 있고 레전드 노래도 없겠네 다른 노래도 있다라는 거 홍삼 레츠 겟잇 이거 봐 진짜 소음이 나와 홍삼 레츠 겟잇 잘 알겠습니다 재미딜라 센터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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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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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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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딴 거 하려고 했네 아 진짜로? 한우 세트가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네 맛있잖아 맛있잖아 그래도 우리 잘 올라가고 있어 생각보다 잘 알겠습니다 주세요 하하수 화이팅 하하수 화이팅 하하수 화이팅 아 걸어 아 맞춰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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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널 맞을지 나니 나니 타임리스인데 아 잠시만 누구 노래에 갔다 타임리스 저 저 저 저 지민의 성우이는 SG워너비 SG워너비의 타임리스 됐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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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걸만한 그건 아니었어요 아 오케이 잘했어 와 야 너 잘한다 어떻게 하냐 진짜 아니야 야 잘한다 형이 야 잘한다 형이 나중에 제목 1년이 가던 자 갑니다 지민의 성우기 네 PERSONAL 제육사 할라사진 제육사 할라사진 네 하하수 화이팅 하하 아 오케이 박효신 선배님의 야생화 아 가자 우와 우와 대박이다 아 이거 발라드 위주로 나오네 아 진짜 전혀 모르겠어 하얗게 피어난 하얗게 피어난 하얗게 피어난 왜 갑자기 나만 불러요? 하얗게 피어난 하얗게 피어난 그 뭐지 영화 퀸 퀸 오이게 아예 스토디 프라이버 퀸 하하 어둠을 내밀어라 하하 와 야생화 맞춘 거 진짜 대박이다 아 노래방 18번이다 다른 노래가 나오니까 힘들다 자 다음은 1초 듣고 노래 맞추기 방금도 거의 1초 아닙니다 방금은 이제 2초 했던 거 근데 이거 계속 빌려주려고 갑니다 시작 어? 제 역사람한테 네 두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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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몰라 이 노래 아 너 몰라 두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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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노래를 좋아했었어 두나잇 나 이랬었는데 이런 노래 진짜 몰라 나도 몰라 갑니다 두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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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영 놈이 총 맞은 것처럼 야 걸으라고 걸으라고 야 안 걸어 야 안 걸어 아 안 건 게 레전드 와 안 건 게 레전드 왜 안 거냐고 이런 거를 정말 떠났네 아 힘들다 야 좀 옛날 시대에 노예 나오면 진짜 힘들겠다 둘 다 둘 다 둘 네 네 네 네 진짜 거짓말 이거 똑같은 소리 나세요 진짜 이게 이 소리가 진짜 똑같아 진짜 차라리 그 소리가 더 명확해 불러 드릴까요? 네 네. 이거 깜짝이야. 뭔데 이게? 저게 뭔데? 아 뭐였지? 이거 뮤직비디오죠? 이거 뮤직비디오가... 아니야 이거 원래 있는 거래.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들려줘도 모르겠는데? 모르는데요? 위험한 노래라고요? 아 너무 옛날 거 같다. 이거 진짜 옛날 거잖아요. 쿵따리 샤바라빱 아닌데? 아니야. 몰라. 아니 잠깐만 너무 힘들다. 아니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저쪽만 다... 뭘 너무 유명한 노래를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알았어 파이팅.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예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틀어줘도 몰라요. 그냥 틀어주세요. 마치. 뭐였지? 아 이건 뭐였지? 노래 제목을 몰라. 제목이 뭐이냐? 그냥 티비에 나서 들었던 것 같아요. 거북이에요? 듀스에요 듀스. 엄정한 선생님 아니야? 홍성그룹이네. 영호첩스... 유명해도 몰라요. 진짜 유명한 건데? 이런 거 어떻게 맞춰? 아니요. 저기 딱... 야야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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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괜찮아 괜찮아. 뭐 한 거야? 전화 찬스예요. 전화 찬스예요. 전화 찬스예요. 뭐야? 그거예요? 엄마요. 영호첩스 클럽 노래 하나 틀어줄 테니까 이거 맞춰 봐봐. 이 노래가 뭐야? 엄마 영호첩스 클럽 몰라. 어? 전화 찬스! 엄마 영호첩스 클럽 몰라. 어? 전화 찬스! 아니 어머니 젊으세요. 엄마 영호첩스 클럽 모른다고? 엄마! 우리야 드디어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 멋있 것 같은데. 엄마. 엄마. 어? 촬영 중인데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 봐. 영호첩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 봐. 어? 뭔 노래고? 어? 뭔 노래고? 노래 안 나왔는데. 노래 안 나왔는데.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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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호첩스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거 뭐고? 제목을 모르겠네. 잘했어.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알았다. 아, 알았다. 뭐야 제목이? 제목은 모르겠네. 제목. 정아이가. 어? 정, 정. 정아이가. 어? 정, 정. 어? 방규. 정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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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밀이에요. 진짜 소음 도는 게 딱. 저거. 지밀이에요, 지밀. 지밀아,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문제 맞혔어요. 엄마, 맞혔어, 문제. 우리 뺏겼다. 아빠가 맞혔다. 아, 알았다. 아빠가 맞혔다. 아. 정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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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키마. 진짜 우리 적었는데. 와, 이 문제 덕분에 어머니한테 사랑 고백도 받고 뭐. 기분 좋네. 좋네. 영턱스클럽 정이라니. 세민아 사랑해. 세민아 사랑해. 이번에는 사랑. 세민아 사랑해. 세민아 사랑해. 와. 신조어 이런 거 아니지? 동요 가사 뭐고. 세민아 사랑해. 동요 가사? 동요. 동요. 문제입니다. 울텅불텅 멋진 몸매에 아 주민이야 정복이! 주민이야 정복이! 네! 멋쟁이 토마토! 정답! 맞다 그거야. 야 근데 한 번씩 걸어주면 안 돼? 미안. 맞다 그거야. 정답! 자 다음부터 갑니다. 멋쟁이 토마토. 와 이게 철학적이야.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고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더 빛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뭐야? 뭐야?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제목도 몰라. 어 나 이거. 나 동영상 다 똑같이 쓸래요. 와. 제이홉 잘라졌지? 네!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아닙니다. 저 가사 안에 뭐 있지 않나? 파란이 많이 들어요. 희망음에 빛이 있다면 시민이야 정복! 여름에 여름! 아닙니다. 주민이야 정복! 네? 파란 하늘! 아닙니다. 최혜혁! 주민이야 정복이! 네? 마음. 그러니까요. 무슨 마음? 파란색 파이팅! 주민이야 정복이! 파란색 빨랐어요? 파란 마음. 그리고? 주민이야 정복이! 그리고? 주민이야 정복이! 파란 마음. 옷도 파래 해가지고. 우리는 파란 마음. 파란색 파이팅! 파란 마음. 파란 여름. 새 파란 여름. 새 파란 여름. 지금 두 분이 정답인 것 같은데. 네? 지민이야 정복! 파란 여름과 마음. 지민이야 정복이! 지민이야 정복이! 지민이야 정복이! 파란빛 마음. 네? 뒤에 다 닫았지? 파란 마음. 하얀 빛. 땡! 잘한다! 파란! 파란 마음. 파란 여름. 지민이야 정복이! 지민이야 정복이! 하얀 마음. 파란빛. 파란색 파이팅! 파란. 너가 해. 파란 마음. 하얀. 아! 지민이야 정복이! 지민이야 정복이! 지민이야 정복이! 하얀 마음. 정연아! 어? 미식하려. 하얀 빛 아니었어? 파란 여름. 하얀 마음. 아니 파란 마음. 파란 마음. 아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아무튼 파래. 지금 파랗고 하얘. 동요 어렵다. 동요 진짜. 다시 우리 뒤처지고 있어. 한 발 해야 돼. 볼 수 있어. 강기장. 와 그래 가사가 예쁘냐. 강기장. 와 그래 가사가 예쁘냐. 나뭇가지의 실처럼. 나뭇가지의 실처럼. 지민이야 아이들. 아니 지민이야 정복이. 어? 정복이. 거미줄. 제이협 잘랐다 찐. 눈. 눈 아냐? 약간 빛 같은데? 파란색 파이팅! 연! 아! 취미야 전국의 솜사탕! 와! 레전드네! 와! 솜사탕이네! 와! 그러네! 알 것 같으면 걸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 이거! 이거! 아! 뭐야! 나 울렸는데? 뭐야! 나 울렸는데! 나 울렸는데! 나뭇가지에 실처럼 나라는 솜사탕 하얀 눈처럼 나한테 동심이 있었나 봐! 나도 깨끗한 솜사탕 야! 왜 이렇게 높냐 동요가 와! 나 아네 이 노래! 아 힘들어 자! 노래의 마지막 문제 주세요! 주민이야 전국이! 네! 눈사람 눈사람 파란색 파이팅! 아기곰 제이홉 찰나 땄지! 네! 곰 세 마리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아기곰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빰빰빰 나를 보고 있으며 나는 행복해 뭔데? 형 근데 뭐냐고 어떻게 했는데 아기곰 아니야? 아아! 하나수 파이팅! 하나수 파이팅!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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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수 파이팅! 예쁜 아기곰! 예쁜 아기곰! 호호! 형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자기 손상 얘기하지 나도 몰라! 난 여기 보고 나도 공감하고 싶다 또 코앞이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해보셨던 문제입니다. 한 번은 걸 배우고 싶어요. 어려워하셔서 이번에는 30점입니다. 30점입니다. 어? 이거 맞추면 우리 30점이야? 따라잡지. 번역기 노래 맞추기입니다. 번역기 노래 맞추기입니다. 아 맞다. AI. 아 이거 진짜 어려워. 과한 행신은 과한 행신이냐? 네? 뭐하는 거야? 과한 행신이냐고요? 나이가 절에인 이현이니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가 안정류 준다고 그랬어요? 형 파트네! 형 파트네. 이기도 불렀잖아 거기. 야 우리 노래잖아. 바이! 남준형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이가? 오케이 가시죠. 헬멘 내 환에게 험클스 쥬이스타민. 헬멘 내 환에게 쏘니아불. 헬멘 사과팅. 헬멘 내 환에게 험클스 쥬이스타민. 마치죠. 헬멘. 깜짝이야. 왜 하는 거야? 헬멘. 이거 재밌을 것 같아. 헬멘 내 환에게 험클스 쥬이스타민. 아 중요한 성북이. 네? 이거 걸게요. 하나만. 하루만. 하나요? 네. 하루만. 정답. 어떻게 해? 아 뭔 소리야? 헬멘 내 환에게 험클스 쥬이스타민. 헬멘 내 환에게 쏘니아불. 쥬이스타민. 헬멘 내 환에게 험클스 쥬이스타민. 헬멘 내 환에게 험클스 쥬이스타민. 야 얘 재능이 있네. 야 얘 재능이 있네. 야 얘 재능이 있네. 근데 저희 230이면 초코가자. 초코를 만든 파이랑 가그린이랑 초코가자 한 박스인데요? 와 씨. 한 방에? 어. 아니야 형 집중하자. 형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좀 집중도 떨어졌거든? 우리 30점이니까 우리 파이팅하면 돼. 괜찮아. 상남자. 상남자. 방팡맨. 투모로우. 베스트 오미. 팔도강산. 아닙니다. 상남자 화이팅. 전골 브레이커. 정답. 산으로 가. 산으로 딱. 성남자. 아닙니다. 피 땀 눈물. 전무치.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뭐예요? 잠에. 제형 탈런지. 잠에 뷰? 방금 얘기했잖아. 아 진짜. 진짜. 야 우리 팀이지만 진짜. 야 형.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팀 있어?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팀입니다. 마이크 들어와. 아닙니다. 불타오르네?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하셔서 30점에서 50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다. 내 움직임 바로 이 상관. 내 움직임 바로 이 상관. 아. 우와. 그러니까. 상관? 상관? 제이홉. 나 땄지? 잘 나지. 내형 나 땄지? 내형 잘 나지? 네. 하나 둘 셋. 아 팀이네 정국이. 네. 아. 뭔데 아야. 아 잠시만요. 아. 아. 그 노래 뭐지? 나한테 상의해. 나 팀이야. 아 조심해야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아 조심해야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걸게요. 야 씨드 껍질이야. 야 걸었다 걸었다. 심지어 내 귀에도 이래. 아 여기다. 흥탄소년단. 이거 잠원 걸게요. 흥탄소년단. 그거 거시면은 100점. 네 한번 걸게요. 100점. 맞나보다. 뭐야. 이 순간. 그거 맞지?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와. 330점이면 또. 야. 저게 1등 안 해. 저게 1등 안 해. 너무 동시 역사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2대를 못 치시면. 장갑하셨던 곳까지 해서. 상품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자고. 오케이. 믹스로래. 마치겠습니다. 믹스로래. 아 두 개 동시에 나오는 거. 세 개 동시에 나오는 거. 개당. 5점까지. 2대. 5점까지. 2대. 5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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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 순간. 동개기가 너무 강결해서. 하나가 안 들려. 근데 아 진짜. 다들 쩔어. 리듬 타고 계시니까.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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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래. 하나가 안 들려. 진짜 하나 안 들린다. 일부러 소리 작게 틀어볼 것 같아. 가타고리 빨리 넘어가고 싶다. 힘들다. 한 번 더. 지니야, 종국이. 재밌랐죠? 지니야, 종국이. 재밌랐죠? 지니야, 종국이. 더 하나, 더 하나? 어? 걸어? 사실 이거 걸어야 되긴 해. 걷자, 걷자. 하나 걸자. 이제 이거 걸자. 소소 소재 맞잖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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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쓸래. 오케이, 그러면 빈츠는 내가 좋은데 쿠킹크림 가자. 둘, 셋, 쩔어, DNA. 둘, 셋, 쩔어, DNA. 정답! 와, DNA가 어디 있어? 마지막에 안 들리다가 DNA 이게 이게 들렸어. 마지막에 DNA 뭐지? DNA 이게 들렸어. 야, 진짜 잘한다. 몇 점이에요? 30점. 나 진짜 재능이 없어, 이쪽에. 나 재능이 없어. 나도 모르겠다. 아, 이게 약간 빨려 들어가야 돼. 하다가 겉에 음악과 안에 음악과 그 사이에 DNA 이게 들렸어. 뭐 힘들어. DNA 이거. 와, 진짜 힘들어. 아, 레전드네. BTS는 끝까지 들어야 되네. 마지막 노래. 아, 하나 아, 하나.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한 번만 더 드릴래요? 그럼 모두가 똑같아요. 여기 뭘 대단한 거 사왔다고 얘기해. 한 번만 더. 내가 보기에는 이 두 음악이 너무 싸우고 있으니까 이 하나가 안 들려. 아니 거기 그 곡을 찾으면서 그 곡밖에 안 들리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한 번 더. 한 번 더. 약간 빨리 들어봐요. 하다가 겉에 음악과 안에 음악과 그 차이. 한 번 더. 두 개 밖에 없는데? 두 개 밖에 없는데? 런, 온, 런, 온. 뭐 들린데? 런, 온. 런, 온. 지금 런, 온. 런, 온. 이게 너무 쎄. 가사가 똑같은 게 있어서. 잠깐만. 잠깐만. 가사가 똑같다는 거잖아. 내 생각에도 좀 느린 템포인 거 같아. 몰라. 제이 형 잘 나왔다. 네. 런, 온. 전하지 못한 진심? 아닙니다. 해. 내가 딱 저거 생각했거든. 그래? 저. 한 번 더. 네. 런, 온. 런, 온. 로스트. 아니요? 제이 형 잘 나왔다. 뭐? 전화 줘달라고요? 제이 형 잘 나왔다. 제이 형 잘 나왔다. 런, 온. 에피파티. 아닙니다. 느린 거긴 뭐가 있냐? 제이 형 잘 나왔다. 제이 형 잘 나왔다. 제이 형 잘 나왔다. 제이 형 잘 나왔다. 와, 제이 형 잘 나왔다. 런, 온. 제로 클락. 정답. 오케이. 더 이상 잘했어? 더 이상 잘했어? 몇 시라고 하신 거야? 유 거라, 유 거라 비 해피. 이거구나. 나 그냥 갑자기 힌트에 오던데? 아, 저 또 힌트 났어요. 오케이, 이거 끝인가? 이제 이 문제? 아, 이 문제 너무 괴로워.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아, 여기서요? 자, 이번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말해요. 여러분의 노래. 아, 노래 같다. 아, 노래 같다. 아, 이거 했었죠? 남원, 기억나지? 남원, 기억나지? 남원. 시작부터 갈게요. 흠! 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원이 잘 나온 거야? 제이 형! 흠! 유지? 유지? 남원. 죄송합니다. 유지? 유지? 제이 형만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자, 춤추면 안 돼요. 악무하지 마세요. 진이 형. 오케이, 오케이. 형, 확신 있으면 걸어요. 제목 한 번만 설명해주고 바로 가사로 넘어가시죠. 오케이. 이게 되게, 되게 너무 어마어마한 제목이라 흰치를 잘 줄될게 한거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 오케이, 오케이, ok, okay. 알았어. 그것이 나쁘결수 없을 테니? 아니라고? malad단과의 생각대로 달라요. 나 방금 방금에서 표현했어. 나 방금 방송 숙연했어. 나 방금 university construction. 가사 표현이야? 하하하 하하하 izada 영화야. 저는 iI Oneium femme 제일ept 나가 Hajime wtedy. 그러니까, 늘 Québec twingUR tackle. 혈란하는 거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내 심장 소리를 들어봐. 아, 지금 너무 혈란해서 모르겠어. 이제 제목 한 번만 알려주시죠. 제목. 저게 뭐야? 꼬여있다고? 왜 꼬였어? 뭐야, 저게? 뭐지? 이게 제목이야? 이게 제목. 이거 엄청난 건데? 지금 거의 그냥 이건 정답을 드렸어요. 저게 뭔데? 제목이에요, 이거. 와, 진짜 알겠다. 천천히 해볼게요, 처음부터. 뭐? 나도 사랑해. 너도? 나도. 아니, 제목은 알겠어. 제목은 알겠거든요? 제목이 뭔데? 제목은 너는 알 것 같아요. 제목이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제목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목을 모르니까 뭔 가사. 제가 그때 저 팀은 몰라요. 근데 가사가 진짜 힘들긴 하다, 이게. 아, 근데. 네, 노래도 모르겠고 가사도 모르겠는데 형이랑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냐, 아냐. 이거 아냐? 그럼 앞에 가사. 그럼 앞에 가사.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아니, 제목 다르게 펴요. 뭐야, 저렇게 하니까 더 모르겠네. 제목, 이거 제목.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제목. 이게 아니었는데? 제목, 이게 맞지. 아, 너네 한 번 해봐. 틀리면 내가 생각한 제목 말해줄게. 아니, 그건 아닌가 보다. 일단 우리가 한 거. 맞아보세요. 일단 우리가 한 걸 얘기해볼게요. 일단 블랙스완. 아니야. 아니네. 아, 내가 제목 알려줄게. 이거 100조 아니었어? 아니, 내가 제목 알려줄게, 제목. 제목은 DNA야. 제목은 DNA야. 제목은 DNA야. DNA입니다. 제목은 DNA예요. 오,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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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빠, 아빠 유전자. 아니, 블랙스완에서 그거 고민하고 있던 거야? 와, 형. 난 DNA 할 줄 알았네. 야, 형 장난 아니다. 진짜 다 좋지, 이 정도를. 잘했어, 잘했어. 혹시 형 명석해? 아니, 근데 파트를 모르겠어. 아니, 이거 진짜. 아, 아. 지민, 지민. 지민이야, 정국이? DNA. 이런 게 말로 만들었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아니,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표현해놓은 거를. 아나운서 파이팅. 달력, 사랑. DNA. 최초의 DNA가 널 원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꼭 보지 말고. 그냥 되게 직사적으로 표현해야 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나운서 파이팅. DNA. 네. DNA. 야. 제이홉 잘났다 진. 네.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아니야, 아니야. 휴가야 파트입니다. 그럼 정국이가 맞춰방향이 되지. 아나운서 파이팅. 이렇게 내 심장은 널 향해 뛰니까. 가사가 조금 달라요. 아, 예. 거기잖아, 거기잖아. 아, 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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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니까. 나 그 파트 맞아요. 거기잖아. 제이홉, 제이홉 잘났다 진. 네.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너에게 뛰니까. 애초부터 심장은 너에게 가니까. 아, 이상하지?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너의 향해 뛰니까. 아아악. 내가 98% 맞췄어. 오케이, 오케이. 저부터 내 심장은 진짜 아예 모르겠어요. 와, 근데 빅점이야? 저부터 내 심장은 너의 향해 뛰니까. 자, 갑니다. 갈게요. 가사부터 할 거예요. 가사부터? 네. 가사부터는 너무 힘든데? 가사부터의 약간 그 제목의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갈게요. 가사예요? 네, 가사예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 진짜 쉬워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뭔데? 알았다! 말해. 아니, 아니지. 아, 알았어, 파이팅. 아닌가? 앤서? 아닌가? 아니야? 내 흉터도 다 내 별자리인데 아니야? 예, 예, 예. 아, 뭔데 이 스크루지 심술쟁이 아저씨야. 예, 아, 아, 아. 아이, 별말. 설마야? 네. 제이 업 잘났다, 제이. 걸어? 아, 근데 가사로 몰라. 아, 이게 뭐지? 아, 잠깐. 아, 아, 아. 야, 등에 있는 나이스. 이거 이거잖아,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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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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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 기다려 봐. 아니, 아, 기다려 봐. 아니, 근데. 디테일하게 가사를 모르겠어. 아, 근데 나는 알 것 같아. 제목은 알아. 아니, 해봐. 나 일부러 페이크를 듣는데 근데 가사를 몰라. 제목부터 알려줘. 아니, 아니, 아니구나. 보조개가 이거였겠지. 아니, 아니, 가사니까. 천사가 나타나. 이거, 이거. 아잇. 아니, 등이 가려워서. 아잇. 날개뼈.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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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날개 예아 네 날개를 내게 줘 네 날개를 내게 줘 그게 뭔데? 네 날개 주면은 웃어 네 날개 줘면 네 날개 줄 때 네가 날개 날개를 줬어 아잉 네가 날개 해줬어 아잉 아 날개 넣어 희망을 줬어 제목 알면은 바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어억 와笙 저 어렵다 아.... 아니야 아..근데 가사..가사는 뭐라고? 가사 한 번 더 가사 한 번 더 으 Shouldn't it vou 않는他是 아니 나 제목도 모르겠어 뭐야 아 저 제목을 왜 몰라 lever 아 지민이야 천국이 네가 준 날개는 I'm my god 스윗함은 웃어나 비어비는 것 아..아 좀 달라 아..이...아주שר 좀 달라 너의 그 날개는 악마의 것 핏땅 눈물 정답! 심지어 내 파트구나 형 커트의 파트야 밀어밀어 밀어밀어 이거 아니야? 전혀 모르겠어 네네네 너의 날개는 악마의 것 야 이거 얘들이 하겠다 야 잘했는데? 야 티영아 난 전혀 가면 오자 310점이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점수 육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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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두 개 다녀야지 자 육백 이전에는 그냥 연습 게임 발판이었고 이런 전부 팀이 좀 불리하지 않나? 감독님이 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까지 기본적으로 100으로 가고요 라스트 문제로 끝판으로 할게요 제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이 진짜 쉬운데 제목부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사 자사가 저게 쉽다고? 아 이거 진짜 쉬운데 이거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 뭐지? 뭔데? 너 알면 나한테 좀 공유 좀 해봐 아 아 아 그럼 뭐지? 제목도 모르겠어 난 아직 제이홉 잘 나왔다 네 디오니소스 네 투명한 크리스탈짠 속 찬랑 있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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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술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디오니소스 왜 디오니소스라고 디오니소스까지는 알아 나 상남자인 줄 알았어 이 분 맨날 지팡이 나오고 410점 제이홉은 280점 짜리 문제 와 580 이 문제는 끝나요 한 세트 가져가시면 돼요 대목 순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먼저 하자, 이거는. 재형 찬진! 재형 찬진! 이거 빨랐다. 다시, run, run, run. 빨리 가. 아니요? 오빠가 생각 안 난다. 아! 아! 재형 찬진! 네, 재형. 더 뛰게 해줘, 나를 더 뛰게 해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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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내가 우리 여기가 사줄 거 같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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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증정식이 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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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종구아, 앉아. 오늘 윤기랑 구워먹자. 네. 한 번만 여러분이 들을 건데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씨를 이기면 하나씩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형은 탕 샀으니까 없는 거네. 아, 나 홍삼 갖고 싶은데. 강돔닝을 이겨라 하면 되잖아. 나는 홈런볼이지. 그럼 나는 홍삼. 저 와인이요. 저 와인이죠. 나 배도라지요. 배도라지? 오케이, 육개장. 육개장. 육개장 감당해야 하는데. 이기면 바로 갖고 갑니다. 진짜요? 정찬이 형. 가만히 있어. 봐, 진짜 나오잖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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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바위바위보. OK, 진. 쇼핑이 진짜 제격이 다 낫다 진. 야, 정말. 다루다. 가위바위보. 부럽다. 오케이. 형 뭐, 제가 이기면. 제가 이기면 와인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순서 정했으니까? 야, 이게 메인게임이었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돌아, 돌아, 계속 돌아. 정국이 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되면 비켜! 아아.. 둘이 둘! 1번에 3번에 3번 기 devastating 1번에 2번의 후 1번에 3번을 발표 엉덩이는 왜 이렇게 잘해? 1번에 3번에 3번이 더 잘해? 1번을 달아? 아니, 아니다. 1번에 3번이 더 잘해! 왜 사지 eller? 왜 사지? 세 번이? 경험해 세 번이 없어 덩어리 안 되면 비켜! 안 돼는 거 가위가 해, 뻥. 안 된 거 가위가 해, 뻥. 아니, 하얀어. 어머니? 안 돼는 거 가위가 해, 뻥. 나이스. 혼자 하얀어. 오케이, 갈게요. 안 돼는 거 가위가 해, 뻥. 뭐야, 왜 돌아와 줄지? 안 돼는 거 가위가 해, 뻥. 저hington 안은 거 가위가 해, 뻥. 제렴 한가세트 갖고 싶다 했죠 제홉 한가세트 갖고 싶다 했죠 제렴 지고 하ller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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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야? 가위바위보 나 한 번만 해보자 가위바위보 정국아 이거 끝이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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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저주신 거구나 육개장 가위바위보 밀크 시술도 좋은 거 지니야 여기 쓰세요 오늘 키즈에 부셨는데 어떻게 되세요? 삐삐가 충격이었어요 삐삐가 충격이었어요 삐삐 신선했어 제형 9090 윤기 형이 있었으면 윤기 형도 박차를 가해서 엄청 열심히 했을거에요 맞아요 오늘 999 하면서 끝내볼까? 달려라 방탄은 4차 산업혁명 AI 스마트폰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999 그거 뭐야 방탄은 해야지 우리 달려라 방탄인데